강철 깃발 오늘은 또 누가 자신의 투지를 끝까지 불태울지 궁금하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은 적극 Faith & B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뿐. 2명 처치. 3명 쓰러졌다.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지키친에 점령받이 필요하군. D 거점을 함락시켰군. D 거점이 점령되었습니다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C 거점이 점령돼 C 거점이 점령돼 늑대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끝난 건 아닐세 긴장을 풀지 말게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5분 남았네 설탕 B 거점을 함락시켰는데,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좋았어. 사냥을 시작하지. 승리는 자네 거야. 승리를 쟁취하게 해. 저런 힘은 그만한 실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큰 위협이 될 걸세. 싸움 후에 승리자가 버티고 서 있군. 강철 군주들이 할 만한 전투였네.